1. 세계의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언덕 갈보리 산 언덕에 세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양쪽 두 십자가 사이로 세워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달리신 십자가였습니다. 그 좌우편에 선 두 십자가계는 강도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달린 십자가였습니다. 한 강도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얼굴을 찡거리고 온갖 욕설과 저주의 말을 내뱉던 강도가 있었고 또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내우치고 주님 앞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며 신앙에 고백을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 완악한 강도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하라고 비알량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은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 개의 십자가 다 종류가 다름을 말씀하는데 하나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고 하나의 십자가는 구원받는 십자가고 하나의 십자가는 또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만약 기독교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타 종교와 별반 다름이 없는 윤리와 도둑만을 외치는 종교일 뿐일 것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세워진 이 세 십자가 이 십자가 속에 담겨진 의미를 말씀드림으로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 십자가 중에 멸망받는 십자가가 멸망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흉악범을 처형하는 방법에 있어 세 가지 종류의 특징이 있었는데 한 종류의 사형 은도의 방법은 산 사람을 나무에다가 묶어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칠해서 밑에는 나무 토막을 얹고 해가지고 그 산 채로 불을 붙여서 태워 죽인 화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의 사형법은 짐승 가죽에다가 물을 적셔서 푹 불린 뒤에 그 가죽을 펼쳐놓고 멍석 말듯이 채수를 그 가죽에 물 젖은 가죽으로 말아서 묶어가지고 광야에다가 던져버리는 사형법이 있는데 때약볕 아래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다 빠져나가면 조금씩 조금씩 가족이 오므라들면서 산 사람을 억지어서 압사시키는 압사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의 사형 은도 방법은 가장 흉측한 방법인데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정말 중재인들에게만 가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십자가형에 가기 위해서는 신문장에서 집행장소까지 이르는 그 거리 동안에 사람들을 사일락에 만들어서 그 죄수가 끌려갈 동안에 거리 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침을 뺏게 했고 모욕을 주게 했고 뺨을 때리고 온갖 모욕감을 다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이 세운 법대로 원치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침을 뺏게 했고 욕을 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죽으로 만든 특수 채찍을 만들어서 군데군데 이렇게 새 조각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매를 치는데 흉악범들에게는 그 매를 120대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치면 살이 너무 많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니까 고도로 숙련된 채찍군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채찍을 떼는데 고통만 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찍을 마친 뒤에 그 죄수를 십자가에다가 15cm 내지 25cm 되는 큰 대못을 준비하여 손바닥을 박고 발바닥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아주 건강한 사람은 12시간도 견디다가 죽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6시간 반 만에 죽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히실 때 그 두 광도에 관하여 누가 보면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운하라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에 관하여 행악자 그 죄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두 강도의 이름은 나이스미스와 가이스미스라고 전해지는데 이 스미스라는 성의 같음을 보면 형제간이나 아니면 친지라고 지 않을까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 죄수가 형제간이든 어쨌든 간에 분명한 흉화범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형 은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도 극명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가운데 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한 사람은 악랄하게 예수님을 처주하고 눈에 핏기를 피우고 악랄한 모습을 보였지만 또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형 은도를 받은 죄수들이 사형 집행을 할 때 대부분 두 가지 유행을 보인다는 거예요. 죽어갈 때 이렇게 자기가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망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중계를 저지른 것에 관하여 부끄러워하고 좀 미안해하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대부분의 죄수들은 자신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더 악떡해진다는 거예요. 눈에 핏기가 서려있고 간수들 아예 저지를 퍼붓고 판사나 목사가 관계없이 그냥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기 싫어서 시커먼 두근을 씌워뿔다는 거예요. 두근을 턱 씌워뿔이고 집행하면 그냥 수의주에 뚝 눌리면 툭 떨어져서 목에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정의에 걸려서 감전돼서 죽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만이 죄인이 아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은 천하 여러분이나 영적으로 보면 사형 은도 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완악하게 주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죽음의 두려움을 잊기 위하여 안다른 악뚱한 말을 퍼부부면서 그 순간을 헤비하려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의 죄악을 내려놓고 구원받는 사람이 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십자가를 가운데다 두고 이 한편 강도는 밀망을 선택했습니까? 마감 15장 32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백성들 그에 몰려던 모든 군병들도 다 로마법에 따라 제수형을 받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있을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제수도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저주받는데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주님을 보았지만 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한 사람은 완악하여 저주함으로 자신이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이 장면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마치 운명의 장난치로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자리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마음을 열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달게 느껴져서 아멘하여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데 간혹 마음이 완악하여 자신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시험당하고 교만하여 은혜 받고 있는 사람 꼬라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박속으로 욕하면서 저게 뭐가 좋아서 시집거리고 있냐고 막 이러면서 시험 받는 사람이 혹가다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 목사에 이게 심장이 떨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여 화답할 때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지 자신의 교만으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슬을 꿀벌이 먹으면 꿀을 만들어내지만 그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어낸다잖아요. 오늘 우리 꿀과 꿀송이보다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꿀벌처럼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며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내 부인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이고 십자가만이 은혜라면 우리 이 완악한 강도처럼 마음을 닫아버리고 추악한 말을 욕을 퍼부으면서 저주하여 스스로 멸망에 이르지 말고 우리 또한 마음을 열어 구원받는 강도의 자리에 가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 강도가 진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석의관들 그리고 바리세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범법자로 만들어 신문하고 유죄 판결하여서 십자가에 매달아 자신들의 불의와 어둠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또 다른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은혜가 뭐냐면 나 잘생겼어 나 잘났어 맨날 누구처럼 거울을 보며 하루 종일 거울을 달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올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인 살 수 없음을 깨달아 지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한기로 듣고 지나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 십자가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희생의 죽음임을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나 바리사인들과 서기관들 아니면 흔대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법률 지식과 도덕과 윤리의 가름막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운 채 자신이 죄인임을 거부하고 거룩한 채 위스를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내 노력이나 의로운 삶을 사기 위한 몸부림으로 증치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죄의 위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구원의 지름길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면 23장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소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흉악한 강도는 착한 짓은 한 적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 자기 배부름을 위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남의 것을 착지하고 빼앗고 때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 기분 나빠서 그 사람을 죽였던 아주 사악한 살인마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예수의 십장 앞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의 모든 죄를 사면하고 그 순간에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악에서 해방되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우리가 좀 옳은 마음 먹고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거룩하게 살려고 막 금식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거룩함을 쟁취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이는 희망 없는 죄인이요 자신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자는 소망 있는 죄인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죄인은 죄인이었는데 소망 있는 죄인이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을 획득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며 근속이란 말하는 것입니다 다비스는 10편 35편 2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자기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다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인죄수가 구원 받는 데 있어서 했던 게 뭐냐면 신앙 고백 하나 한 거예요 마음으로 신앙 고백 한 거예요 주여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감동해서 너를 그걸 알게 한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이다 그 고백 위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준다잖아요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큐리어스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는 이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느냐 하면 사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의 생명을 삼바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죄악에 팔려버렸던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의 십자가 대가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하여 이제 우리의 나머지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고 교만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우리 마음대로는 우리 고집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저 언덕만 넘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그렇게 숨가픈 거 참아가며 팍 달려가 보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아름다운 무지개는 그곳에 없습니다 내 머리 쓰고 지식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줄 알고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가 보아도 내가 다다르고 싶은 그곳에 가보니 내가 원했던 평안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찾고 구하는 평안과 은혜와 축복은 십자가 그 뒤에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강도는 주님 앞에 한 것 있다면 죄진 것밖에 없지만 자신의 마음 열어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살 길 구운받는 길은 주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길임을 알아주는 그리스도시며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미래가 바뀌고 영혼이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교만과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는데 압삭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잔당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색 교회를 향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걸리기만 하면 다 때려 죽인다고 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가다가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 예수의 임지 앞에 예수의 나타남 앞에 사울은 그의 교만이 꺾이고 다시는 핍박자로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로 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찬양으로 다가오시고 기도할 때 다가오시고 말씀 들을 때 다가오시고 외로울 때 다가오시고 슬플 때 다가오신 그 주님을 이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구원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자기가 죄 지어 십자에 못 박혔지만 예수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는 낙원에 이르게 되었다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이제 우리도 그 예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겸손히 구원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원래 이 십자가는 흉악범이 지는 겁니다 잔인 무도한 해롯 왕이나 예수님을 배만한 가론 유단아 질법한 그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지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단순히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평화를 사랑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을 거라 다짐하고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내 백성 아래에 있으면 두 눈을 빼겠다고 음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불행기도 그 임금의 장자인 아들이 아버지 몰래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발각되어 임금에게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임금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 두르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둘러온 그 가운데 하룻불을 피우고 새 창사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하룻불에다가 새 창사를 이렇게 달구었습니다 빨개 달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의자에 앉히고 묶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빨개 달은 새 창사를 들어서 아들 한눈에다가 찔러넣었습니다 눈이 지지지지지가며 태워 한눈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창살을 뺴서 다른 아들의 눈에 박는 게 아니고 자신의 눈에다가 그 푹게 다른 창살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의 눈 하나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행동은 뭐냐면 내가 무기를 만드는 사람은 두 눈을 뺀다는 임금의 명령 그 공의를 찍힌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다른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아들을 향한 사랑을 이룬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 인간이 범죄하였으면 죽어야 된다는 공의입니다 아멘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곱씹한 고민하다가 인간들이 지은 죄값을 인간들이 받게 한다면 공의는 이룰 수는 있지만 사랑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 삼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난 뒤에 아들을 죽임으로 인하여 공의를 또한 이루는 거예요 그에 관하여 바울은 로마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버린다면 내가 네 사랑하니까 내가 모른 척 해줄게 이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공의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죄에 대한 보험을 받게 하므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사랑과 공의는 인간의 세상 속에는 없어요 인간은요 친하면 눈감아 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친하면 눈감아 줍니다 눈감아 줘요 미운 놈 끌리면 그냥 공의를 내세워서 그냥 칼로 목을 치고 그럽니다 이건 공의가 아니고 이건 부정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정확하게 균이 있게 맞춘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어리석은 신학자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침밀하니까 바리스도니과 서유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꼭 인정하지 않으려 하잖아요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절했다고 그렇게 헛소리 씨물이잖고 시체 못찾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 관하여 마음을 닫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원을 받기로 작정되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정신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제게 십자가의 정신을 주소서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자전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변화돼서 스웨덴 선교사님들과 일하게 됐는데 스웨덴에서 가져온 자전거 하나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리가 좁아서 도랑을 건 다리가 좁아서 우리 형이 저 바로 위에 형이 자전거를 타고 내가 나를 뒤에 타서 제주 부린다고 막 하다가 다리 위에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좁다른 다리 위에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세워야 될 텐데 그래서 다리가 떨어졌어요 밑에 도랑을 떨어져요 그런데 자전거를 모르는 형은 안 다치고 처만 이마가 깨졌어요 여기 흉터 있습니다 가까이 오면 다 보이면 이게 있습니다 이 흉터가 그때 흉터야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저는 우리 아버님만 말하면 계속 욕만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아버지이냐면요 아니 제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됐는데 얼마나 불쌍한 내가 애가 피가 줄줄줄 치고 오면 아이고 얼마나 아프나 왜 그랬냐 이랬잖아 이러면서 죽을 가지고 뒤통수를 한 대 툭 쳤는데 여기 맞은 게 이 깨진 것보다 훨씬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돼서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러더니 가방에서 슬슬 슬슬 이렇게 신하고 반을 꺼지면 되더니 생사를 꾸며놓은 거 있죠 이렇게 그런데 나는 그때요 진짜로 아플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 거야 정말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다 깊어버렸더라고 그래가지고 차마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님한테 말을 못 걸었어요 그런데 용기를 했어요 아버지 왜 이리 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더니 하나도 안 아픕니다 이랬더니 우리 아버님 말 야 이놈 새끼야 예수님의 십자가 이 정도면 나도 지겠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토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움받는 데만 연련하고 즐거워하지만 주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뭐냐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며 살아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견디어낼 수 없는 모욕감과 고통 속에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금식하면서 한참 외치다가 주께서 댁에 다가오셔서 물으신 것이 있었어요 너 아프니? 힘드니? 외롭니? 네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사는 뭐 하는 거냐고 물으셨어요 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은 잘해 사람 진짜 말은 잘해 여러분 조심하세요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십자가 아니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십자가 아니 그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신 것을 아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까지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외로움을 아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모밀감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억울함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전할 수가 있겠느냐 그 순간 저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동네 사람 옆에 사람한테 욕 한번 먹었다고 견디지 못하고 죽이 뭐 하는 욕냄요 하면서 말이야 이런 심정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지나겠어요 억울한 일 작은 억울한 일 당했다고 막 맥방이 그냥 막 2200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서 하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복음은 눈물과 함께 가는 거예요 복음은 고통과 함께 가는 거예요 복음은 피 흘린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억울함도 참아낼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눈명도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안 중화합니까 세상 사람은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회 가십시오 아니 주놈이 나를 욕했는데 내가 가만히 두고 못 되겠냐고 그럼 어떡할 건데 그냥 참아야지 할렐루야 저는요 성교지에 가보면 가슴으로 울 때가 한두 분이 아닙니다 돈 주고 시간 주고 말씀 주고 하는데도 가슴이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이게 내가 욕할 때 내가 왜 해야 되냐는 생각이 확 든다니까 진짜로 내가 왜 시간 쓰고 돈 쓰고 이곳에 와서 이곳에 가고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겨야 되냐는 생각들이 훅 든다니까 십자가에 정신 없으면 못 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 받는 것만 즐기지 마시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에 정신을 가지는 것이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저 고통에 언덕 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의 수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눈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내 가슴을 애긋한 슬픔이 타고 올 때마다 반항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여러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Experience the truth라는 경험되어진 진리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양탕자를 타고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쉬워도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고통을 동반하여 옵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고통 그 다음에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 고통을 잘 견뎌내야 돼요 그 슬픔도 그 아픔도 견뎌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적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속에 새겨지지 아니하면 그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억울함도 참아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슬픔도 참아내고 억울함도 참아내고 할렐루야 마음의 상체도 참아내어서 의리를 이루는 거지 화낸다고 화 다 내고 욕한다고 욕 다 하고 싸우고 누군가 나간다고 해꼬지 않고 같이 해꼬지라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한 번만 십자가 여러분 마음이 아프거나 억울하거나 견딜 수 없는 모밀감을 느낄 때 조금 숨을 멈추고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그 십자가의 슬픔을 아느냐 네가 모든 사람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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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막 섬겼던 사람조차도 짐 뱉는 그 모욕감을 네가 아느냐는 거예요 하아 묻어 너 곁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을 지키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사라져버렸고 그렇게 사랑을 주었던 요한도 사라져버렸고 외로운 억울이 쓸쓸히 그 외로운 어둠의 길을 홀로 걸어가는 그 길이 십자가가 나는 거예요 그걸 견디고 난 뒤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스스 2장의 가법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들은 그 번 하나님의 본체지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을 수 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거를 지극히 높여 만물이 그 발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시며 모든 만민으로 하여 그로 주라 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누가 성자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으로 고통을 참아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워진 어둠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사귈 수 없는 삶의 슬픔들 너무 억울해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슬픔 속에 사였어도 교회를 위하여 참으시고 교회를 위하여 참으시고 가정을 위하여 참으시고 복음을 위하여 참아보세요 할렐루야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내놓고 나면 여러분의 그 억울함이 변하여 광명한 빛처럼 보다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단지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를 지식으로 인지하는 것이 구원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 정신이 우리 가슴 속에 서며들어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절기인데 여러분 삶에 들여오진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겨내어 하나님이 저 산너모 예배해 놓아주신 셀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래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